신고 업종은 따로 안 외워도 뭐 허가 업종하고 등록 업종을 적은 것만 열심히 외워두고 나머지는 다 뭐요? 신고 업종. 대부분 신고 업종이죠. 그런데 우리가 허가나 등록을 또 좀 생각해보면 아 허가는 조금 더 국가에서 규제를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거 그렇게 연상을 하는 거죠. 술집 그러면 주점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식품조사처리업 이거는 전국적 단위에서 식약재정이 전국적 통일된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. 반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각 지자체장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할을 넘겨줬다.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. 등록업종은 뭐 만든다. 식품제조 가공업 그다음에 식품청과물 제조가공업은 조금 규제를 중간 정도 한다. 나머지는 아예 풀어주지는 않대 대신 뭐나 하라. 알리고는 하라. 내가 있는 영업하겠다는 걸 알리고는 하라. 나머지는 다 신고 업종이죠. 그래서 그렇게 해두시면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또 문제를 풀면서 뭐입니까. 내용을 또 우리가 역으로 추적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.